네 반갑습니다. 남희영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계세요. 학교 이제 등교에서 가고 있는데 많이 힘들죠. 힘들죠. 어수원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도 이제 코앞이고 그리고 6월 학평도 있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선생님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 꽤 많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아까 제목 봤죠. 2차 함수 파트 갖고 나왔어요. 공개특강. 여기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야. 케이스트로 여러분들 만나러 왔는데 공부하는 공개특강 시간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6월 학평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2차 함수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어떤 단원이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의고사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보니까 모의고사 시험에서 뭔가의 하나의 조건조건들을 제시했을 때 그것들이 내신 시험에도 그런 조건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2차 함수의 식에 대한 추론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겸사겸사 이번 시간 안에 이 파트는 우리 1학년 친구들 정리하자라는 의미로 나왔고요. 그래서 첨부 파일을 첨부해 놓을 거예요.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문제가 들어가 있는 첨부 파일을 여기다 첨부해 놓을 테니까 또는 선생님 이제 그 게시판 공개 게시판에 선생님 홈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 번씩 좀 풀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함수 우리 1학년 친구들 힘내면서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너네들 당연히 아는 거겠지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이거는 2차 방정식 들어가면서 들어가 있는 어떤 단원명이잖아.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아이가 있어. 자 이게 y는 fx라고 하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래. y는 gx.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래. 둘 다 2차 함수래. 근데 얘네들이 만나는 그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 자 요 둘이 서로 다른 두 점. 두 점. 알파베탈과 알파베타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어떤 식을 세팅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아 이 두 개의 함수식이 맞나? 만나면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 자 연립은 fx랑 gx랑 같다라고 놓으면 돼.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x값이 알파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다른 두 점. 이게 알파베타가 x는 알파 x는 베타. 자 요기에서 만난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fx 빼기 gx. 자 이거는 0이 되는 그 방정식. 요기에 실근 x가 알파베타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fx 빼기 gx를 했을 때 이 식 자체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겨야 돼. 요 식을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점.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도록 누가 fx 빼기 gx가. fx 빼기 gx는 0이 되는 그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나오려면 자 요런 2차 식이어야 돼.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또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요기에서 하나 더 간다면 fx 빼기 gx 빼기 gx 자 문제마다 그러니까 a 문제에는 a를 뭐 b 문제에는 b를 딱 이렇게 뭔가 공식처럼 탁탁 대입해서 쏙쏙 푸는 그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fx 빼기 gx가 이렇게 있는데 늠빵 했을 때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당연히 요 2차 방정식은 판별식. 자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어? 판별식이 d라고 하면은 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요런 내용. 그중에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자 요런 아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 자 지금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어디랑 관련을 시키면 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랑 관련을 시키면 돼. 그래서 fx 빼기 gx 자 는 0. fx랑 gx라고 하는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fx 빼기 gx는 0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실근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괜찮죠?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문제 풀 때 요런 거 많이 이용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 녹색으로 밑줄 준 부분. 자 두 번째는 요건 진짜 중요해. 요거 알아두면 아마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꼭 챙겨. 2차 함수 대칭축이야. 내가 대칭축이라고 썼는데 그쵸 대칭축의 방정식을 여기 다 구할 거니까요. 그리고 최대 최소와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자 다 요런 유의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 자 볼게요. 2차 함수는요. 제일 중요한 게 얘가 포물선이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리고 선대칭 도형. 자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접으면 딱 포기어지는 이런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이 특징점을 당연히 출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칭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곡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축이 되게 중요한데 대칭축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선생님이 지금 다섯 가지로 딱 정리해 줄 거야. 자 볼게. 첫 번째는 얘가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얘를 완전제곱골로 고쳐. 그치? 완전제곱골로 고치는 거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대칭축의 방정식을 딱 꺼내고 싶어. 대칭축.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뭐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죠? 이놈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쳤을 때 x의 전체제곱에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제곱 이렇게 묶이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야. 1번 기본적으로 얘 대칭축은 이렇게 생긴다. 그럼 저렇게 생긴 애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지금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어. a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이겠지. 여튼간 중요한 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반드시 된다라는 거. 자 대칭축. 자 괜찮죠? 두 번째. fx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자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쓰여져 있다. 이거 무슨 뜻이야? x축의 서로 다른 두 군데를 지나간다. 그럼 어디랑 어디를? x는 알파랑 x는 베타를 지나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x축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기던지 아니면 x축 위에 이렇게 생겨. 맞지요? a값이 만약에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기겠죠? a가 0보다 작아요. 위로 불러오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중요한 건 나는 대칭축을 알아보고 싶은 거야. 자 여기가 알파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며 여기가 베타겠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겠지. 근데 이차함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대칭축이 있어. 여기에 정확하게 대칭축이 있다고. 얘하고 얘의 간격이 똑같은 이 부분에 대칭축이 있어. 자 얘하고 얘의 간격이 똑같은 이 부분에 대칭축이 있어.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까? 자 이 두 개의 점의 중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칭축이 있을게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자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이 함수 이렇게 생겼을 때 대칭축 누구다? 대칭축 한 번 더 쓸게.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게 대칭축이 된다. 이해 되셨죠? 자 이거 세 번째. 대칭축을 표현해주는 식의 함수식. 이건 여러분도 그냥 눈으로 콕 찍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fa 플러스 x는 fa 마이너스 x. 자 이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a 대칭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종종 종종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이 등장해. f의 2 플러스 x 자 f의 2 마이너스 x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2차 함수로 fx가. x는 2 대칭이다. 라는 얘기야. x는 2 대칭이라는 얘기는 대칭축의 x는 2에 있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f의 3 플러스 x 자 f의 3 마이너스 x다. 자 이렇게 생기면 얘는 x는 3 대칭이야. 자 이런 어떤 2차 함수의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의 표현. 자 보시면 지금 나하고 이거 3번 했어요. 자 4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무슨 얘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형이 그냥 전체 모든 실수야. 2차 함수는요. 어떤 제한된 정의형 범위가 아니면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얘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면 최소값을 가져요. 그렇죠?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을 갖는 애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이거 y값이더라. x가 들어가서 해당되는 찍고 있는 함수값이라는 얘기지. fx 자체는. 그 y는 fa x가 a였을 때 찍는 그 함수값보다 항상 얘가 다 크대.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fa가 무슨 뜻이지? 최소값이란 뜻이야. fa가 최소값이란 뜻이야. x가 뭐일 때? x가 a일 때 x는 a일 때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 x는 a였을 때 찍는 함수값이 가장 작아지는 이차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생기는 거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자 바로 얘가 의미하는 거야. 이 식이 의미하는 거. 그러면 fx가 f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무슨 뜻이죠?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a라는 뜻이에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a가 찍는 함수값 fa가 뭐가 되는 거지? 얘 꼭지점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차 함수의 식은 fx라고 하는 이 이차 함수의 식은 이렇게 생기겠지. 이게 뭐 다른 문자를 쓴다고 하면 m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fa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도 있겠지. x는 m에 대한 대칭이고 여기 있는 m이라고 하는 애는 양수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측. 이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으면서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이다.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어야 돼. 그럼 아래쪽에 있는 애는 fx가 fa보다 뭐 하는 거예요?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야. fa 이게 최대값이란 뜻이에요. 최대값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네 그림을 내가 그려볼게. 요 이차 함수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위로 블록으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고 여기 어디서 x는 a돼서 얘 대칭이야. 대칭이니까 얘 대칭축이고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최대 여기서는 아까 최소였고 그러니까 이차 함수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 fx는 이렇게 생겨야 돼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야 fx가 f2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크거나 같거든. 그럼 얘는 아 얘 이차 함수는 x는 e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여기서 최소를 갖는 이런 아이가 되겠구나. 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대칭축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때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요렇게 생겼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x는 e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해 됐지요? 그쵸? 자 5번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 fx 이렇게 생겼는데 fa랑 fb가 같대요. 자 요런 조건이 등장했어요. 이차 함수 fx인데 x가 a였을 때 찍는 함수값이랑 x가 b였을 때 찍는 함수값이 같대요. 자 이거 무슨 말이지? 자 이랬을 때 이 fx의 대칭축이 어디라는 뜻일까? 짜자자자자잔 x는 2분의 a 플러스 p가 이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란 얘기지. 왜 그래? 잘 봐. fx가 이렇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차 함수에서 자 y 지금 fa랑 fb가 같다는 뜻이 무슨 뜻이야? y가 같다는 뜻이야 얘들아. f의 x 대신에 누가 들어가서 찍는 함수값 fx는 y야. 자 y값이 둘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y값이 둘이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만약에 a야. 자 여기가 지금 b면 얘네들은 여기가 fb고 여기가 fa야. 그래서 아 여기가 fa이자 fb다. 자 요런 소리가 되는 거야. 이차 함수에서 얘네들의 함수값이 둘이 똑같으려면 지금 볼게 여기가 대칭축인 거야. 자 이 부분의 길이랑 이 부분의 길이는 좌우가 항상 대칭 구조를 이뤄. 그러니까 여기 대칭축이야. 대칭축 뭘까? x는 2분의 a 플러스 b. 자 이게 대칭축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 실제로 문제가 이차 함수인데 f0이랑 f4가 같대. 무슨 뜻이야? 대칭축이 몇이란 얘기야? 대칭축? 아 x는 e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x는 e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이차 함수 f는 어떻게 생겨야 돼? 이 fx는 모르긴 몰라도 x-e의 전체제구의 플러스 b와 같은 이런 꼴인 거야. 그래야지 0일 때랑 4일 때랑 결과물이 같아져. 자 이게 아래로 블록일 때 이래. 위로 블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블록이라고 내가 추측을 했어. 몰라요. 지금 이렇게만 나와있으면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죠. 중요한 건 함수 값이 같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대칭축은 변하지 않아요. 2분의 a 플러스 b가 이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에요. 지금 내가 정리해준 1번부터 5번까지 이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문제를 풀게요. 준비됐지? 1번부터 바로 봐볼게. 1번의 문제 봅시다. 이건 바로 작년 6월 학평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야. 1학년 친구들 마이너스 2, 3, 5, 2야 이런 정의역으로 정의된 이차 함수 fx래 자 봐봐 f0이랑 f4가 같지? 뭔 뜻이야? 어 대칭축이 몇이라는 뜻이야? x는 이대칭이구나 그럼 얘는 우리가 두 가지로 딱 추측할 수 있어.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얘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해. 얘가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겠다. 위로 볼록일 수도 있겠다. 둘 중 하나니까요. 그쵸? 그리고 0이랑 4 같다고 자 그럼 대칭축은 x는 2가 분명하니까 x는 2가 분명하니까 놓으시고 자 2에서부터 이제 0이랑 4 같으니까 여기는 1 여기가 0이고 그쵸? 여기가 0이에요. 아 0 자 그래서 이렇게 y 좌표 놓을게 아 여기는 2 3 자 여기가 4 x가 4 자 요런 모양이겠구나 그래서 x0일 때 찍는 함수값하고 x4였을 때 찍는 함수값이 두고 둘의 위치가 똑같잖아 y값이 아 그게 만족하는구나 요거 하나 보고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두 개를 추측할 수 있는 거야 아 여기서도 볼게 그래 2 하나 내려와서 x가 1 자 여기 x가 0 x가 0일 수 있고 여기는 여기는 3 여기는 4 그래 자 여기가 0하고 4가 지금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 얘네들이 지금 함수값이 똑같은 자 이런 위치에 있겠지 여기 f0이자 f4 아 이런 그림이야 요 조건 가지고 벌써 이렇게 1, 2로 딱 나눈 거야 두 번째 조건 볼게 f-1하고 f4에다 절대값 씌워도 더한 게 0이래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절대값이 들어간 게 기분이 안 좋아 모든 친구들이 다 그치 절대값이 들어갔어? 그럼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어쨌거나 이놈과 이놈이 더해져서 0이야 그러면 얘의 함수값 얘의 함수값 두 개의 함수값이 더해져서 0이에요 근데 0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0하고 0이 더해지는 경우 0 더하기 0은 0 괜찮지? 그거 아니고서는 다 어떤 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더해져야지 0이 돼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0, 0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0, 0일 수 있느냐 그럼 f-1과 f4라고 하는 아이가 함수값이 둘이 똑같아야 돼 근데 지금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거든 그런데 이차함수는 좌우가 정확하게 대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가? 한 번 볼까? 자 여기가 0이지 마이너스 1 여기 있어 x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결과가 0, 0으로 똑같으려면 얘하고 자 얘로부터 간격이 하나, 둘, 세 칸 내려갔잖아 하나, 둘, 세 칸이 내려가야 돼 자 x5여야 f5여야 돼 둘이 똑같이 빵빵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둘이 함수값이 똑같으려면 f-1과 누가 똑같아야 된다고? f5가 같다니까요 f0이랑 f4를 만족시키려면 대칭축이 지금 2이기 때문에 2로부터 떨어진 값이 똑같아야지 함수값이 똑같아질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보다 세 칸 앞으로 자 얘보다 세 칸 뒤에 온 f5하고 똑같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얘가 0 더하기 0일 수는 없다는 거야 둘 다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둘 중 한 놈 플러스 한 놈 마이너스야 한 놈 플러스 한 놈 마이너스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여기 마이너스 1 이 그림일 때 갓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지 얘가 4를 등장시켰지 그럼 x 마이너스 3 찍는 함수값은 여기예요 자 이게 f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얘가 지금 뭐예요? f4 자 이게 지금 여기가 f4예요 자 보셨죠? 그림 얘도 봐봐 얘가 2인데 여기가 0이지 마이너스 1 여기야 한 칸 더 내려와서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얘가 찍는 함수값 그 다음 x4 같은 함수값 여기 있어 자 괜찮지? 근데 얘들아 이건 무조건 뭐냐면 이게 0이 아니고서는 얘는 다 플러스야 절대값이 채워진 거는 f4가 실제로 마이너스를 찍는다고 해도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렇게 둘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기 때문에 둘 다 0, 0은 아니니까 얘 무조건 플러스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야지 마풀 더해줘서 0이 되는 거야 맞죠? 마풀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얘가 마이너스가 f-1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보자 f-1이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얘는 얘는 뭐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어차피 플러스니까 여기를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놓을게요 마이너스라고 놓는다면 아 x축이 이렇게 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x축 함수값이니까 얘보다 아래쪽에 놓여야 얘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f4를 보시면 자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치? 근데 이게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여서 더해서 0이 되려면 이 둘의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그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얘하고 얘의 간격이 돼버려 이 길이 선생님 손 모양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길이 있지 그게 똑같아야 돼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얘는 이만큼인데 얘는 그보다 더 아래쪽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절대값 부분 즉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질 수가 없어 이 그림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와 이 그림은 그래서 여기서 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그림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3면 여기가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f4를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f4잖아 f4 자 얘가 음수가 돼야 돼 얘가 음수가 돼야 되고 얘는 뭐 음수가 돼도 돼 음수가 돼도 되지만 양수가 돼도 돼 그건 몰라 절대값이 씌워서 하여튼 양수면 되니까 근데 둘의 간격이 똑같아서 길이가 똑같아서 둘 더해서 0이 되게 할 수 있나 봤더니 할 수가 있어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 보여? 이게 x축이 생기면 얘는 아래쪽에 내려오면서 음수 자 요 간격과 얘는 위로 올라갔는데 요 간격이 똑같아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아 얘가 x축이 돼버리면 아 요만큼은 음 마이너스를 단 요 부분의 길이 얘는 플러스를 단 요 부분의 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해져서 0이 돼 절대값이 똑같아서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 그림으로 우리는 추측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면 이제 그때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면 f3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직접 구하면 되지 어떻게 구하면 돼? 얘가 x는 e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는 e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fx a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b라고 일단은 설정을 하시고 그쵸? 요렇게 생기는 거 맞지요? 자 이렇게 생긴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f0이랑 f4는 같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쓴 거고 자 요거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 자 요거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3의 제곱 3 3 9 9의 2 플러스 b 자 거기에다가 여기 f4 f4가 얘야 f4 그냥 바로 여기다 f4를 집어넣어 4를 집어넣더니 2 2 4 그래서 여기다가 4의 2 그 다음 플러스 b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왜요? f4의 절대값이 씌워졌는데 어차피 f4가 플러스예요 그냥 f4 값을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0이 된다 자 요거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의역의 이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이 구간이잖아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이 그림이 맞으니까 이제 5가 여기 있어 이랬을 때 최소값 자 마이너스 19래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 마이너스 2인가요? 자 x가 마이너스 2 자 여기고요 5는 지금 여기죠? 하나만 더 가서 자 여기가 5 간격을 볼게 누가 최소인지 마이너스 2였을 때인지 5인지 확인하면 되지 2로부터 더 많이 떨어진 애가 최소잖아 2에서부터 이만큼은 4가 떨어져 있고 이만큼은 3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더 아래지 마이너스 2였을 때 최소네요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f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4 4 16a 플러스 b가 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9인 거지 그럼 이거 두개 연립하면 그럼 이거 두개 연립하면 a랑 b가 나오고 a랑 b가 나오면 이차함수가 완성되고 f3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가볼게요 얘가 지금 몇이냐면 13a 13a 플러스 2b 이게 0이고 그 다음 여기는 1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9에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지금 연립할게요 연립을 하면은 누가 나오냐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13이 나와요 자 이거 연립하면은 여기다 두배 해가지고 이제 가감해가지고 연립을 하시면 그래서 fx가 누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에 전체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13 이런 식이 되고 자 f3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1 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13 되니까 정답은 뭐라고 하냐면 11이다 자 요렇게 정답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차함수 추측하는 문제 지금부터 계속 해볼게요 앞으로 갑시다 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이차함수 fx에요 이차함수 fx 그리고 가하고 나의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할 때 기역리인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요런 문제 어 가하고 나 두 개를 만족한데 그럼 이제 보자 어떤 조건이 나왔나 f에다가 x신에 1을 넣으면 그 결과가 0이다 1,0이라고 하는 점이 fx 위에 있는 점인 거고요 일단 두 번째 나의 조건을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3 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요거 쌤이 개념으로 꺼내서 설명해줬죠 fx가 x에 해당되는 함수 값이에요 그 모든 y가 y가 fx에 3을 넣은 f3 보다는 다 크거나 같다 위쪽에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어떤 이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얘는 아래로 블록이구나 왜냐하면 얘가 최소값이란 뜻이니까 최소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대칭축인 거죠 대칭축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3 그래 x가 3이었을 때 찍는 함수 값 자 얘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최소값이야 f3이 다른 애들은 얘보다 다 위쪽에 찍히기 때문에 얘보다는 다 높아 그래서 이런 부동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요 조건 나 때문에 이런 개형이면서 이런 이차함수 대칭축은 3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최소값이 f3이다라는 걸 알게 돼 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에 다시 올라오면 돼 가에 봤더니 f1이 0이래요 자 0이라고 하는 건 x축이에요 x축이 놓여져 있는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x축 근데 그 x축이 x는 1 자 볼게요 여기가 지금 x가 3이죠 x가 2가 여기 있고 x가 1이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x가 1이야 x가 2야 그러면 여기가 1,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에 축이 이렇게 진행이 돼 이게 x축이야 x축이 이렇게 놓여져야 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0이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잖아 이차함수가 대칭축이 3이죠 3으로부터 2칸 앞으로 간에는 3으로부터 2칸 뒤로 온 애 자 누구? x가 3이 여기 있고 x가 4가 여기 있고 여기가 누구야? x가 5겠지 x5도 누가 돼? x5도 누가 될까? 자 0이 되겠죠 x1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 f1이 0인데 f5도 0이야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가하고 나의 조건을 보니까 기역은 그냥 바로 뭐예요? f5가 0이다 맞니? 틀리니? 맞잖아 동그라미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잘 봐 지금 f1이 0이고 f5가 0이라고 하는 건 또 되게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야 f라고 하는 함수 2차 함수가 있잖아요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서로 다른 두 점이 1하고 5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어떤 식을 알려면 그 2차 함수의 식이 지금 x는 1하고 x는 5가 바로 x축 위에 만나고 있는 점이라서 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처럼 만들어버린다면 fx가 지금 이 상태에서 a에 x-1에 x-5처럼 생긴다 거의 다 나온 거잖아 이렇게 2차 함수로 우리가 식을 세팅할 수도 있는 거야 x축의 두 군데를 누구가 지나가는지 누가 찍는지를 알게 되면 알파베타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 식도 세울 수가 있어 여튼간 가나의 조건을 보고서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기역 보기는 동그라미를 했고요 자 니은은 뭘 물어보는지 볼게요 f2, f2분의 f6 자 얘네들의 어떤 대소비교를 했어 이거 y들의 대소비교 얘들아 그러니까 x는 지금 뭐였을 때 3일 때 최소값을 갖잖아요 y값이 그럼 얘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는 간격을 보시면서 어떤 함수값들이 더 위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x3이지 이거 f2는 어디 있어? 그럼 여기 봐봐 x2가 여기 있었을 때 자 얘가 찍는 함수값 자 이게 f2야 자 여기 표시 있어 이거 f2야 아 그래프 좀 크게 그릴걸 그치 f2분의 1은 여기 x가 1이지 여기 x가 0이거든 x2분의 1은 여기 정도 있어 자 여기 어쨌거나 얘보다 얘가 어때? 더 커 그건 확실하지? 왜냐면 얘로부터 벌어진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데 찍어 자 f6 볼까요? 6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5가 있고요 자 6이 여기 있겠죠 x는 6이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x1이고 x0 x가 0이 돼야지 3에서부터 0까지가 3 간격이에요 그리고 3에서부터 6까지가 3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x6이랑 똑같은 즉 f6이랑 누가 똑같냐면 f0이랑 똑같아요 근데 2분의 1은 0보다 또 여기 뒤쪽에 오죠 그러니까 얘가 0이 여기 있어 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높낮이로 봤을 때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고 이런 순서겠지 그래서 6이 가장 크고 2분의 1이 찍은 함수값이 그 다음이고 f2가 가장 작더라 얘네들 셋을 비교했을 때 자 니은 어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좌우의 어떤 대칭을 이용하면서 어디 함수값이 대칭축으로부터 멀었을 때 점점 누가 더 커지는지 이런 거 비교하시면 돼 그래서 니은 맞아요 디귿을 볼까요? 자 f0이 k일 때 fx는 0을 집어넣는데 걔가 k가 됐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kx fx는 kx의 두 실근의 합이 11이다 그럼 잘 봐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이 11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11이면 5 아니면 x 하면 되잖아 근데 fx는 kx fx의 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이용해야겠네 fx의 식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대칭을 이용해서 x축에 건드리는 점 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시켜야 돼 알겠죠? 자 fx가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f0이 k래 새로운 문제 k를 이용했잖아 여기 보시면 fx가 완벽하지 못한 건 누구 때문에 그래? a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 나머지 여기는 분명한데 근데 문제에서 fx는 0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k라 그랬거든요 진짜 0을 넣어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a가 돼 그러면 뭐가 되지? 5a지 아 그래서 이게 5a인 거야 아 k가 5a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차함수 fx를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애만 미지수잖아 근데 여기 k라고 하는 애가 또 등장해서 미지수 두 개가 아니라 k가 5a가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fx a x-1 x-5 이게 fx거든 걔하고 kx 하는데 k 대신에 누가 들어오면 돼 oa가 들어오는 돼 그래서 이게 oax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이 11이다 그게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5잖아 자 이게 a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얘가 ax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6ax야 자 그 다음 플러스 이게 5a야 마이너스 5ax 자 요거는 0이다 이렇게 돼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 a를 양변 나눠버려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a가 우리 뭐라는 걸 알아요? a가 양수라는 거 알죠? 반드시 양수죠 왜냐하면 이거 아래로 블록이고 이게 최소값을 가지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방정식이니까 a를 좌우 나눠요 양수니까 그럼 이게 x제곱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1x가 되고요 플러스 얘가 5가 돼요 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몇이에요? 11이지 두 실근의 합 11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리고 얘 실근 갖는 거 맞아? 맞아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니까 실근을 갖는 게 맞고요 두 실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11이 맞습니다 자 ㄷ까지 맞아 ㄱ, ㄴ, ㄷ이 다 맞네 자 요렇게 찬 등 거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줬고 그대로 또 내신에도 또 기출이 됐어요 자 3번 문제 볼까? 네 3번 문제 이차함수 fx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 가나다의 조건을 다 만족한대 가나다의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f5를 구하라 이 얘기는 그 이차함수 이렇게 조건 다 만족하는 이차함수를 네가 찾아 그치? 그래서 x 대신에 5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뭔지 구해해 자 이런 문제니까 이차함수의 식을 찾아 봅시다 근데 가 볼까요? 이거 개념으로 정리해준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가 f2-x랑 같더라 그러면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알려줬어 대칭축 x는 몇 대칭? x는 2대칭 맞지? x는 2대칭 값 때문에 이걸 안 거고 아 그래서 이차함수의 식이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fx는 a 그죠? 괄호 열고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와 같은 이런 꼴이겠구나 까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를 보니까 fx랑 y는-2x 플러스 10이 접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식을? 아 그 fx 식이랑 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해서 그것의 판별식이 0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죠? 아 그 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구나 자 괜찮아? 자 그렇게 나 가나를 읽으면서 생각했고 다를 보니까 1 이상 4 이하의 x 범위에서 자 정형의 범위 1 이상 4 이하 이런 범위 근데 이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여기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이렇게 나왔거든 다까지 내가 쭉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얘가 뭐인 건 분명하냐면 x는 이대칭인 건 분명해 그래서 여기가 x는 2에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나왔냐면 앞에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x 이대칭인 게 이 그림밖에 없어? 아니잖아 얘도 있을 수 있잖아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1에서 4까지잖아 x1이 2가 여기 있으면 x1이 여기 있어 한 칸 앞으로 왔어 간격 요 간격 맞춰서 2, 3 여기가 3이야 자 이거 y값 똑같게 자 여기 x가 4야 x가 4 그럼 x4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이게 지금 요 범위에서 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1번의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2번의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대 최소가 바뀌어 지금 그래서 누구였을 때 최대가 되는지 누구였을 때 최소가 되는지를 내가 또 이렇게 두 개를 놓고서 추측하는 거야 자 여기 x는 2가 있잖아요 여기 x가 1이 있어요 2, 3 같은 위치예요 3, x는 3 x4가 여기 있겠죠 x는 4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을 좀 진하게 칠할 건데 만약에 1번의 그림에서는 최소는 누가 돼요? x가 2였을 때 찍는 함수값이 여기가 지금 최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번의 그림이었을 때는 얘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 1이다 아 여기서 함수값이 1 나와야 돼 즉 f의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1번의 그림에서는 자 여기서 최대는 얘가 가장 높이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가 돼 1번의 그림에서는 최대가 5래 자 이게 5야 그래서 이거는 f의 x 대신에 4를 넣으면 5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가 결정돼 1번의 그림에서는 2번의 그림에서는 누가 최대냐면 얘가 제일 높이 있잖아 얘가 최대야 자 얘가 최대가 돼 그러니까 그때 최대값 뭐라 그랬어요 5라 그랬잖아요 5 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f의 x 대신에 2가 들어갔을 때 5가 나오는 거야 x2였을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최소는 얘가 제일 아래 내려와 있지 얘가 최소야 f의 x 대신에 4가 들어갔을 때 그때 최소값 1이다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구나 를 알게 된 거야 가나다까지 지금 나하고 다 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갑니다 가 때문에 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식이 나와요? 얘 때문에 fx가 a x-2의 전체대곱 플러스 b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쵸? 근데 얘가 얘하고 접해 그러면 이제 접한다고 했을 때 늦놓고 판별식을 0 이렇게 놓을 거거든 근데 지금 상황이 1번이랑 2번의 상황 때문에 내가 잘 봐 a랑 b라고 하는 미지수가 2개죠 근데 여기 지금 식이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가 나왔기 때문에 1번의 케이스에서 a랑 b값이 나오고 2번의 케이스에서 a랑 b값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가하고 다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가 두 가지 나오겠죠 이걸 만족했을 때 이걸 만족했을 때 그 2개 중에 얘하고 접한 애를 찾을래요 자 샘은 그래서 자 만약에 1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요런 식인데 1번의 그림이다 즉 a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이 되는 이런 애다 그러면 요런 걸 만족해야 되니까 fx는 2를 넣는 거야 2를 넣으면 1 나와야 돼 2를 넣었더니 얘가 0이 되네 그래서 이게 b인데 그게 1이야 그래서 b값이 1이야 이때는 그리고 f4에서는 5를 넣으래 5가 나와야 된대 자 4 여기 4 넣었어 2 2 4a지 4a 플러스 b를 하면 얘가 5가 된대 근데 b가 1이기 때문에 4a는 4가 되고 이때 a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만족하는 이차함수는 fx가 정답이 누가 되냐면 아 a가 1이고 b가 1이니까 x-2의 전체제곱의 플러스 1과 같은 a가 함수 fx일 수 있어 1번의 그림을 만족하는 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인 상태다 2번의 그림이다라고 하면 이 함수가 요거 두 개를 만족해야 돼 저렇게 두 개 써놓은 거 그래서 f2를 가보면 1을 넣을게 그랬더니 b야 걔가 5래 f2가 5잖아 f4가 1이어야 돼 f4가 1이어야 돼 4를 넣었어 이 4a 플러스 b가 1이어야 돼 근데 b가 5니까 4a에다가 여기다 5를 넣어서 이쪽 가서 넘어가서 마사가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돼서 그럼 a는 마일이란 말이야 아 마일 b가 5고 a가 마이너스 1인 아 두 번째 그림이 되려면 그때 함수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의 플러스 5와 같은 애겠구나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봐라 가하고 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가 두 가지 종류야 근데 나까지만 좋게 되죠 나 나를 보겠습니다 자 접하면 돼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였다면 첫 번째 1번이었다면 x제곱 이제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더하기 1 은 요거 해야지 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해야 돼 그럼 여기서 x제곱의 마이너스 2x야 자 얘가 이쪽 넘어온 거야 요 5지 이쪽 넘어오면 마이너스 5야 는 빵 자 얘들아 이거 주문 가져요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거든요 판별식이 0인가요? 아니죠 판별식 4분의 D 완전제곱 걸로 묶여야지 일단 판별식이 0이에요 완전제곱 걸로 안 묶이잖아 이거 버리는 거죠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봐도 이거 안 돼요 이거 0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하지가 않는 거죠 나 조건을 못 만족시켜요 1번은 자 나를 못 만족시켜요 나를 못 만족시켜요 자 2번 그럼 2번이겠지 자 2번 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거기다 플러스 5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에 자 플러스 1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해야 돼 자 여기 이제 지울게 이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그래서 플러스 2x 자 마이너스 10은 0 하면 되죠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6x에 자 마이너스 9는 0 늦게 뭐네 완전제곱식 되겠지 x제곱 자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뭐예요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이 0이니까 접하는 게 맞지 정답은 이거죠 자 이게 정답이 되고요 정답은 이거야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5다 f에다가 5를 집어넣어 5 집어넣을까 5 집어넣더니 3 3 9 마이너스 9 플러스 5 정답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4 얘가 아 마사구나 요렇게 정답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문제 자 이제 7편 정리하고 4번 5번까지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a 근데 a가 0보다 크대 아래로 볼록이구나 자 이런 2차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하고 나의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할 때 f3을 구하라 그 얘기는 fx를 구하라 자 이런 얘기니까 가하고 나를 한번 유심히 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a 자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전제 조건밖에 없고요 자 가를 보니까 y는 4ax 마이너스 6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했는데 지금 4ax 자 요기 직선에도 a가 보여요 그치 어 j하고 fx y는 fx가 만나는 두 점의 x조표가 마이너스 2랑 4다 자 가는 쌤이 내가 개념 첫 번째에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그 관계에서 이거 얘기해줬어요 둘이 만나는 그 두 점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인데 그것의 x조표가 마이너스 2랑 4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한번 해볼게요 fx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fx는 지금 x제곱 앞에 개수가 a 그리고 걔가 양수라는 것밖에 몰라요 자 얘하고 얘를 놓는 거죠 여기 새로운 함수니까 4ax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해야 둘의 교점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두 개의 교점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 x가 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마이너스 2랑 4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 그러면 이거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fx 빼기 4ax에 플러스 6은 0이다가 될 것이고 자 왼쪽에 여기 있는 x에 대한 방정식 늠빵이 되게 하는 그때의 x가 x가 누구랑 누구냐면 마이너스 2 5월 4다 자 그런 소리인 거죠 그럼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줄 친 아이가 fx 앞에 개수 x제곱 앞에 개수가 a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줄 친 아이가 2차식이야 x에 대한 2차식 그리고 a가 a가 지금 있어 x제곱 앞에 개수 a가 그럼 얘가 a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거야 왼쪽에 있는 식이 는 0이 되는 그때 x가 마이너스 2하고 4이 그래서 여기서 뽑아내는 식은 이 식인 거죠 fx 빼기 4ax 플러스 6이 결국에는 a에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4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fx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fx만 다시 남겨놓는 거죠 얘를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 fx의 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a에 자 요거부터 정리할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인데 얘가 넘어올 거야 플러스 4ax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가 a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8a 자 플러스 4ax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래서 fx 식이 ax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 계산하니까 플러스 2ax 그리고 마이너스 8a에 마이너스 6과 같이 생기겠구나 자 fx가 a만 모르는 그렇지만 거의 다 나온 이런 이차함수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도 안 이용했잖아요 나를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4까지의 정의역의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5래 그러면 지금 얘가 어? 아래로 볼록인 건 맞아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마이너스에서 4사이에 자 중요한 거는 이 차함수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치소로 볼 때 분명히 대칭축을 찾아봐야 돼 그죠?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4사이에 대칭축이 있는가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1번에 선생님이 정의해줬어요 대칭축의 방정식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x제곱의 계수랑 x앞의 계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이용하면 대칭축이 나온다고 근데 요놈이 지금 얘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이 자 x는 마이너스 2a 자 여기 2 곱하기 a 마침 x제곱의 계수 a니까 2a 분의 자 여기가 b거든요 이만큼 4에 걸렸던 식이네 좋네 자 여기 2a예요 자 똑같으니까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랍니다 아 얘 대칭축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뭐 게임 끝난 것 같은데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 앞에 요걸 지우고 다시 한번 요기다가 정리할게요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그치?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우리 9h 대칭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 x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그 다음 4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4 x는 4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얘가 이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최소죠 최소죠 그쵸?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5래 즉 무슨 얘기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f에다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이제 f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자 들어오니까 여기 a야 자 마이너스를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2a야 마이너스 8a야 자 마이너스 6이야 그게 뭐라고? 마이너스 15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a가 되고요 좌변 자 여기서 지금 마 6의 1로 넘어오죠 마이너스 15 플러스 6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그래서 a가 나왔네 a는 1이었구나 a가 1이었구나 그럼 fx는 뭐가 돼? 자 이제 정답 쓸게 그때 그 2차 함수 fx는 a에다가 1을 넣겠습니다 x 제곱에 플러스 2x에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4인 거야 근데 f에다가 3을 넣은 게 뭐니? 3 3 9 자 3 2 6 마이너스 14 몇이야? 1이지 15 빼기 14니까 정답은 1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 얘네들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자 fx의 식을 내가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다 자 이런 거 그리고 대칭 축의 방정식 또 이용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념으로 정리해준 그 파트가 다 요소요소 나와요 자 마지막 5번 자 오늘 5번까지 정리할게 2차 함수 2차 함수 fx가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생겨내라 근데 abc의 값을 구하래 가하고 나 조건을 둘 다 만족할 때 가는 거 같다니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 값을 가진대 아 그럼 지금 잘 봐 x 제곱의 개수 지금 보여줬죠 x 제곱의 개수 뭐예요? 1이야 1이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자 마이너스 1에서 최소 값을 가진다 그랬어 그러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을 때 가 조건만 읽었으면 자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2차 함수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지금 abc를 구하는 거죠 대칭축이 등장했는데 대칭축을 결정하는 거는 x 제곱 앞에 개수와 x 앞에 개수로 대칭축의 방정식이 나와요 방금 앞에 문제에서 이용했던 것처럼 대칭축의 방정식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a 근데 여기 a가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자 여기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요만큼이 b죠 자 이거 a 올렸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여기서 최소 값을 갖는다는 소리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되니까 괜찮죠? 그럼 여기서 a가 나와버려요? a는 몇이야? a는 2겠지 나 abc 구해야 되는데 a가 벌써 나왔어 a는 갓 때문에 지금 나왔어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 값을 가진다 이거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정의역의 범위가 딱 딱히 설정에 대해서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전체 실수 범위에서 해당되라는 게 지금 소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마이너스 1에서 최소 값을 갖는다 아래로 볼록인 애인데 여기서 최소 값 그럼 이런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 a가 e가 나와버렸어 대칭축의 방정식 이용해서 나는 이차함수 fx하고 cx가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제 봐봐 a, e를 찾았으니까 e는 넣을게요 fx에다가 fx가 어떻게 생기냐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으로 생겨요 근데 걔하고 cx를 넣은 하는 거예요 그럼 fx 넣은 cx 그 cx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 잘 봐 이렇게 생기는 i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 판별식으로 간다 그랬지 2차방정식의 판별식 이 2차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중문을 갖는 거니까 얘는 d가 0이라는 거야 판별식이 0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x제곱 여기 cx가 1로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c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 이거는 빵 해서 이 2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 b제곱 2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근데 이거 마이너스 c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ac인데 플러스로 바뀌고 b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 자 이거는 빵이어야 돼 판별식이 근데 여기 지금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거든 그치? b랑 c가 다 실수지 2차 함수 파트에서는 이거 다 실수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더하기거든요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이지 잘 봐 얘가 전체 제곱이랑 얘가 전체 제곱이야 전체 제곱이 되어 있는 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음수가 안 나와 자 이 파트는 0 이상 얘도 0 이상이야 0 이상 되는 애하고 더하고 0 이상 되는 애가 더해져서 0이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0 더하기 0이면 0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더해져야 0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제곱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절대 안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서 0의 제곱이랑 0의 제곱이 더해져서 0이 늘다 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누구냐면 아 c는 2구나 b는 7이구나 얘 나와버리는 거죠 b가 7이고 c가 2일 수밖에 없더라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 정답 a, b, c 구하라 a는 2 자 b는 7 자 c는 2더라 자 요렇게 해서 a, b, c를 이렇게 a, b, c 정리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2차 함수의 어떤 좀 모의고사랑 내신의 이제 요즘에 자주 보이는 그런 트렌드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다뤄봤거든 얘들아 자 요거 깔끔하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고1 친구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시험도 잘 보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다음번 퀘스트에 쌤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깔끔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